1번 문제는 우리 원시 지구, 원시 태양계의 원시 행성들의 형성 과정인데 소위 미행성 충돌설, 성운설이라고 하는 거죠. 성운에 의해서 미행성들이 충돌해서 행성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그러면 미행성체의 충돌에 의해서 밑줄 쳐보자. 지구형 행성이구나. 우리가 행성들이 만들어지면 태양이 가까운 행성들이 지구형 행성들인데 얘네들이 좀 밀도가 크지 주로 철이나 귀산염 같은 물질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좀 가벼운 것들은 태양으로부터 먼 곳으로 날아가서 태양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목성 행성들은 밀도가 작은 걸로 돼 있지. 수수나 헬륨, 그리고 메테인 가스 같은 거, 그리고 얼음 같은 것도 좀 있고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 기업번. A, B, C 세 시기 중에서 미행성체의 충돌은 이 C 시기는 충돌할 만한 미행성들 거의 다 충돌을 해버린 거잖아. 그래서 미행성체의 충돌이 가장 많이 충돌하는 거 C 시기는 아니야. 그 다음에 B 시기의 미행성들의 공전방향은 대체로 일치한다. 우리 성운선의 증거 중에 하나가 미행성들이 충돌하면서 원시 행성을 만들잖아. 그 원시 행성들의 공전방향이 태양의 자전방향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행성들의 공전방향은 예외가 없이 전부 다 똑같잖아. 서해수 동원으로 공전하는 거. 그게 이제 이 성운선의 증거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B 시기에 미행성체의 공전방향은 대체로 일치한다. 맞고. 그 다음에 이것번. 기업번 누구야? 지구잖아. 지구. 지구는 주로 수순화의 일륨이 아니고, 지구형에서 가장 대표니까 철이나 귀산염으로 돼 있습니다. 자, 다음 2번은 이제 지각 열류량과 관리는 거네. 자, 그림 간은 판의 경계 부근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고요. 나하고 다는 각각 A하고 B 구간의 지각 열류량을 나타낸 건데, A가 지금 이제 멘틀대료가 상승하는 발사하는 경계 해령이잖아. 그래서 해령은 해양지각을 생성하는 건데, 해양지각은 주로 현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화강암으로 된 대륙지각보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은 적습니다. 하지만 멘틀대료가 상승하면서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가 지표로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지각 열류량이 해령에서는 크게 나타나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각 열류량은 감소하지. 자, 근데 B는 이제 섭입형 경계야. 해고 있는 쪽, 여기 해고가 있겠지. 자, 대륙지각은 현무으로 된 해양지각보다 상대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이 좀 많아요.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되면서 방출되는 열량은 해양지각보다 대륙지각이 좀 더 많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고에서는 지각 열류량이 적지. 그러니까 우리 지각 열류량을 그리면은 우리 항상 해령부터 해령부터 거리에 따라서 지각 열류량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려봤잖아. 그래서 해령에서는 지각 열류량이 되게 크게 나타나고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각 열류량이 점점 작아져. 그러다 해고 부근에서 지각 열류량이 가장 작게 나타나지. 그리고 이렇게 화산대와 같은 변동대에서 지각 열류량이 또 높게 나타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하고 다 중에서 지금 다가 이 해령 부근의 지각 열류량 분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각 열류량 작은 거 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변동대, 화산대. 여기서 지각 열류량이 높게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나가 비에서의 지각 열류량 분포가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보기를 보자. 기억반. 동그라미 기억지점 해령 아래쪽에는 멘틀대료가 상승하면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되는 발사능 경계 해령이 있잖아. 그 다음 니은번. 나는 비의 지각 열류량이 분포가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번. 각각의, 아 지각의 방사성 원소로 붕괴되는 붕괴로 인해서 공급되는 에너지의 양.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 물어본 거야. 그럼 기역은 해양지각, 니은은 대륙지각이니까 기역보다 니은이 더 커야 되겠네. 근데 니은지, 아 니은하고 디근물어봤네. 아 니은하고 디근물어봤네. 그럼 니은은 지금 현무아물된 해양지각, 디귿은 화강암으로 된 대륙지각 얘기하는 거지. 그럼 니은보다 디귿이 크다 그래야 되겠죠. 아 디귿 잘못됐고. 자 다음. 3번 문제는 이제 주시곡선하고 진앙의 위치 이제 찾는 거야. 자 그림 가는 어느 지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진파의 주시곡선인데 진앙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것에 먼저 도착하는 게 지진파의 속도가 빠른 P파 나중에 도착하는 게 지진파의 속도가 느린 S파고 P파고 S파의 도달시간의 차이 이거 우리가 PSC라고 하지. 예를 들어서 진앙거리가 70km인 지점은 PSC가 몇 초가 나와? 10초가 나오는 거네. 응? 자 그리고 나는 이 지진에 대해서 관측소 ABC에서 구한 자 밑줄 쳐볼까? 이건 진원거리래요. 진원거리. 진원거리. 자 그리고 진원거리를 이용하여 찾은 진앙의 위치를 나타낸 건데 진앙이 세 원의 공통 어? 지금 세 원의 교점이여 버리네. 지금 봐봐. 원래 진원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진앙의 위치를 찾을 때는요. 관측소 3개가 있으면은 관측소 3개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통현의 교점이 있잖아. 공통현의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점이 진앙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분명히 진원거리를 반지으로 가는 원을 그렸다 그랬는데 그게 한 점에서 만나. 맞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비관측소에 이 70km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게 그냥 진앙거리가 돼 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원거리가 곧 진앙거리가 된다는 얘기지. 자, 진원거리가 곧 진앙거리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진원하고 진앙이 일치한다. 지표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는 얘기야. 지표에서. 그럼 지표에서 발생했다는 얘기는 얘는 무슨 지진이겠어? 당연히. 얕은 데서 발생하는 천발 지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진앙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관측소하고 진앙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 현 그려가지고 현의 2분의 1 이렇게 해서 그 진원의 깊이를 구해봐야 돼. 그리고 그 진원이 70km보다 얕은 게 천발 지진인데 얘는 그냥 아예 진원하고 진앙이 똑같은 거니까 지표상에 진앙이 곧 진원이 되는 거야. 그럼 지표상에서 지진이 발생하니까 천발 지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보기 갑시다. 자, 기업번. 동그라미 기억은 S파이다. 늦게도 저하는 거 맞네. 니은번 B에서의 PSC B, B, B B는 진앙 거리가 몇 km? 70km니까 여기에 B가 있는 거야. 그럼 PSC는 10초 맞죠? 그 다음 디귿번 이 지진은 왜 천발 지진인지 아시겠죠? 진원하고 진앙이 일치하니까 지표상에서 발생할 지진이 이렇게 이렇게